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 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사건뿐만 아니라 안희정 미투사건에도 김재련 변호사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가 던진 질문이다 이상호 기자는 27일 고발뉴스티비 인기 프로 뉴스 비평에서 김재련 변호사의 과거 위안부 발언을 상기시키며 2년 전만 해도 김재련 변호사는 서지연 검사 미투사건 소송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허락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런데 박원순 고소 사건에서는 전면에 등장해 언론 보도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2018년 1월 안태근 성추행을 미투 폭로한 서지연 검사의 변호인으로 참여했으나 박근혜 정권 치아 이력과 위안부 발언 등이 우리를 빚어 변호인단에서 사퇴한 인물이다 2016년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이 제공한 10억엔으로 설립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이사로 활동했으며 YTN 방송에 출연해서는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해서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해 국민적 반발을 샀다 당시 서울 강남구의 여선웅 의원은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이사로 활동한 김재련 변호사가 서지연 검사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것은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사이다 발언을 해서 박수를 받았다 여선웅 의원은 성폭력 하의 남성 검사들이 김재련 변호사 발언대로 오래전 일이니 서로 조금씩 양보해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 어쩔 건가라고 지적했다 여선웅 의원의 일갈 이후 미디어의 전면에서 사라졌던 김재련 변호사가 다시 나타나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김재련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 고소사건 변호인을 맡아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라며 김학순 할머니는 성착취 피해를 겪은 지 40년이 지난 1991년에 비로소 목소리를 냈다 할머니께도 왜 이제야 라고 물으실 거냐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입에 올리며 언론에 화려하게 재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호 기자는 2년 전에는 명함도 못 내밀었던 김재련 씨가 다시 전면에 등장해 박원순 고소 사건을 주도하게 된 것은 2년이란 시간 동안 염치가 실종되고 우리 사회가 그만큼 퇴보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짚었다 2년 동안 느슨해졌다며 박근혜도 처벌받았고 민주개혁 진영의 개혁이라는 것도 지체되고 있고 정의 기억연대도 공격받았다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러워진 와중에 젠더 이슈가 들고 일어나면서 김재련 씨가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상호 기자는 2018년에는 비록 서한이라 할지라도 위안부 망언을 한 사람이 서검사의 미투공익 소송에 개입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2년 뒤 김재련 씨가 전면에 나서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기자회견을 계속 기어가고 있는데도 언론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며 지금 우리는 언론이라는 아침반이 망가진 시대에 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구를 편드는 게 저널리즘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김재련 씨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재련 변호사는 안희정 미투개입 의혹 폭로에 대한 이상호 기자의 반론 인터뷰 요청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상호 기자는 진실은 하나다 김재련 변호사가 말하는 진실과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 똑같은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김재련 씨는 이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nuovo景 김재련 변호사